지민오빠는 내꺼야 난 내꺼 나는 내꺼야 옷 너무 야해요 다음엔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세개밖에 없어요 오랜만에 기트로나 한번 더 가볼까요? 쉴 때 그만 들어와? 알겠어요 뚫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 귀엽게 이렇게 하나 또 뚫고 왔지 저번 주인가? 이번 주인가? 스케줄 하루 일찍 끝나가지고 매니저님이랑 차에 딱 타있는데 형 저 귀나 뚫을까요? 가시죠? 그래가지고 바로 가서 또 뚫고 왔어요 근데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대칭이 맞아버렸네 목소리가 작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까요? 자 여기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보컬실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? 제 목소리 잘 들려요? 제 목소리 잘 들려요? 안 들리나요? 대답해 주세요 은별아 은별아 은별이가 나를 찾았네 안녕 까지 말까요? 갈 거예요 은별아 뱀